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혼다 오디세이 3.5 4세대 차량입니다 2015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59,000km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온넷도 보시면 스크래치나 크랙 보이지 않고요 범퍼 쪽 보겠습니다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길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휠 상태 깔끔한 거 확인되고요 트레드 측정 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4.553으로 6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봤을 때 문콩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뒤쪽 휠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보시면 휠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트레드 측정 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86으로 70%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그리고 트렁크 내부 보시면은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3열 들어가 있고요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시면은 휠 상태 깔끔한 거 확인했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봤을 때 부팬 터치 살짝 있는 거 확인되고요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깔끔한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은 휠 상태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차량 타이어 4쪽 다 미쉐린 타이어고요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인거리 59975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앞쪽에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썬루프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시면은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일렬의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먼저 바닥에 보시면은 코일 매트 쭉 깔려져 있고요 그리고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쭉 보시면은 관리 상태 깔끔한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은 컵홀더도 사용 가능합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뒷렬의 모니터 있고요 그리고 창문 쪽에 보시면은 뒷렬 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루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엔진룸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화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화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이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미션 부분 쭉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루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화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혼다 오디세이 3.5 4세대 차량이었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